난 엄마가 널 뵙고 사랑이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 다 나을까 믿다 그 두려웠던 욕심이 온라이가 100년이 많았다 이거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동그란 것. 안으로 들어가자. 하고 있어? 힘 뺐어? 재영이 뭐해? 재영이. 자 또 내려가자. 이쪽으로 다시 와. 이쪽으로. 재영이. 재영scion. 재영scion. 어떡해 헐 얘는 누구냐 넌 누구냐 너는 뭐하는 놈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슈퍼파워 가져와 너 하래 이건삼 우리 데뷔는 또 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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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착 데뷔 도착 형들 왜 이렇게 멀리 있대 어디가 어디가 시체두고 튜브위에서 발견한 시체두고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정말 죽은걸까요 정말 죽은걸까요 시체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지름을 마시게 될까요 튜브위치한테 맞았어요 오 제대로 맞았어요 튜브위치가 사람을 사람을 때려요 이 시체도 물놀이도 해요 이 시체도 물놀이도 해요 이 시체는 물에 진짜 빠졌어요 구해줬어요 이 시체도 무침 아이콘 이 시체도